기상캐스터 배혜지 북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 갑자기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특히 동부 내륙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이미 큰 비가 내렸던 터라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폭염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도서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 기온은 익산과 전주가 3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무주 31도, 임실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 강한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 31도까지 올라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